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십시오. 생명팀 어서오세요. 최근 꼬마빌딩에 대한 공동조세불복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 꼬마빌딩 증여시 얼마로 신고를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꼬마빌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얼마를 볼 것인가가 쟁점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의 연역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개정 전 상속세법에 대한 내용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라는 금액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기준시가로 부동산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의 범위에는 유사 매매 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꼬마빌딩처럼 유사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고 또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별도로 감정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법에서 명시한 시가가 없었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꼬마빌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하거나 아니면 증여 같은 걸 하게 될 때 그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사례로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시세가 100억 원이라는 꼬마빌딩을 내가 기준시가가 50억 내외로 신고하였다고 하는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꼬마빌딩의 가액이 50억 정도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50% 세율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25억 원이라는 큰 세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2020년도 상속세미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법이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 세법이 개정되면서 단독주택이나 꼬마빌딩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감정가액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가령 증여세 신고할 때 기준시가인 50억 원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이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 하고 부인을 하고서 감정을 받아서 시세인 10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본격적으로 당초 신고를 부인하고 감정가액으로 결정을 해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납세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좀 무리한 과세 행정이다 라고 해서 집단으로 조세불복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국세청이 증여세 약 27억 원을 더 부과한 조치에 불복한 건물주가 승소하면서 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꼬마빌딩을 신고할 때 적용했던 기준시가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거죠? 네 그 법원의 판결 내용에 보면 국세청의 감정가액 평가라고 하는 게 공정하지 못하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적용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즉 세법에서도 명지되어 있는 것처럼 납세자가 감정가액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면 기준시가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전혀 무시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국세청이 감정가액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명시된 대상자 자체도 법에서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는 거니까 누구는 감정가액을 적용받고 누구는 감정가액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조금 무리한 행정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좀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 권한의 제동이 걸린 것 같네요. 이게 법률적으로 좀 중요한 이슈가 있겠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 영상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니 납세자들이 굉장히 많이 당시에 불안했습니다. 이게 50원짜리라면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00억 원이라고 신고를 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이런 예측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납세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항이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집단으로 조세불복을 좀 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공동조세불복 사례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이게 있었다면 어떻게 마무리가 됐죠? 지난주 저희가 세무조사 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과세관청의 과세권보다는 납세자의 권리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판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납세자가 승소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소송입니다. 종합부동산세위원소송에 참고한 인원만 약 한 3,700여 명 정도인 거고 최근 언론부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위원청 소송에서만 약 9,000여 건으로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까지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국세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국세 환급액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금액만 약 1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듯 납세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혹시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적극적으로 조세불복 절차 같은 거나 행정소송 같은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이렇게 조세불복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특히나 이런 소송에서는 본인의 상황과 맞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 일률적으로 이렇게 시행은 되지만 모두의 상황이 조금씩 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해보에도 좀 다른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소송이 본인과 동일한 건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조세불복 절차를 넘어서 이제 법원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걸 좀 염두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앞서 말씀드린 꼬마빌딩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세 심판원까지는 무엇보다 이제 국세청의 주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왔다가 이제 행정소송까지 가면서 이제 법원에서 납세자의 소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이렇듯 행정소송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심판 전치주의라고 해가지고 먼저는 이제 조세불복 절차를 거쳐서 그 뒤에 이제 또 행정소송을 가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다. 이런 점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이제 저도 한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이렇게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조세불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 싸움인 거고 이걸 납부하지 않게 됐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가산채나 가산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납부를 좀 많이 하는 걸 권해드리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6대 대형 로펌에서도 조세 소송에 대한 승률이 한 30% 내외다라는 수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듯 누구나 예측할 수가 없고 또 굉장히 긴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납부를 하시는 게 납세자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하실 수도 있고 혹시나 내가 이거 납부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승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 당연히 낸 세금도 돌려받고 거기에 대해서 환급 가산금이라고 해줘 이자 성격의 금액도 꼭 돌려받을 수 있으실 거니까 이런 긴 행정이나 조세에 대한 불복을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세금에 대한 걸 미리 납부를 하시는 걸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꼬마빌딩 사례를 통한 조세 불복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길고 예측하지 못하는 싸움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